뒤에 모니터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는 좀 괜찮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그리고 또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정자 집사님도 이렇게 청신제일교회 간판이 나간 걸 봤을 텐데 못 봤어요? 교회만 있어요. 교회만. 교회하고 교회마크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런 거 있을 때는 공익 제보를 해주셔야 돼요. 토요일날 지금 고치기로 했는데 생각할 때 하나가 한 2만원이나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기 그거 이렇게 갈아가는 게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걸 두 개 다 갈면 어떻겠냐. 한 개만 갈아놨다 또 한 2년 쓰면 사실은 쓴 거라고 하더라고. 다 쓴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 현지사님 참고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하나 갈아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갈아야 되고 또 교체해야 되고 하는 오래되면 낡고 그렇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하다. 영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오래되면 갈고 또 바꾸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람쥐 체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삶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새롭게 주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보람되게 남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게 보람으로 쭉 남아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태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일어나고 더 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순간에 또 김경화 근사님도 나태해지만 뒤 거기에서 탁 창조해서 나태해가지고 그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뭐 빠져먹듯이 이렇게 자꾸 빠져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자극이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는 말씀인데 제사장 옷의 나머지 부분 애봇, 받침, 겉옷, 폐, 반포, 속옷, 속바지 등을 제작함으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의 이 완성이 제사장의 옷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축복하고 있더라.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모든 직원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보면 30절 보세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생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렇게 여호와께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빛난 가는 폐, 거룩한 폐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를 세우고 그 폐를 청색근으로 관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우리의 삶은 좋으나 싫으나 계속해서 제사장의 어떤 것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봐야 된다 하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반드시 보여주고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거짓말하거나 나쁜 말하거나 싫은 소리하거나 이런 것을 억지로라도 우리가 참아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 앞에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죄를 많이 지들으면서 산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전혀 생각지 않던 곳에서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차랑 서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A하고 영어 이렇게 B 다음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숫자 1하고 또 7 다음에 나오는 거 막 이러면서 하면 슥 나오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고 그런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걸 회개한 적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꼭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참 신기한 건요. 여러분 제가 가정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꼭 손을 씻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를 지은 거 회개합니다. 오늘도 화를 낸 거 아니면 걱정한 거 이런 걸 회개합니다. 하고 그렇게 씻고 예배를 드려요.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예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드리죠. 그냥 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낮에 이렇게 뭐 좀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참 신기한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막 예전에는 뭐 자식한테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짜증내고 아니면 아내한테 신경질도 내고 막 이렇게 하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요. 굉장히 줄고 나중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람은 내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저도 참 많이 놀란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평화가 오고 그런 것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잘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는 외적으로 보이는 죄보다는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 용서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매일매일 또 살았던 것도 회개합니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신경 쓰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겉으로 보이는 죄들은 크게 잘 짓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 모자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폐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게 하겠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섬김과 그의 백성을 위해 드리는 속죄 제사를 받으시겠다. 내가 불편하고 기분 나쁜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참아내므로 참고 십자가를 짐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심으로 거룩한 너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통해 보여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은약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관계를 새롭게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절정은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하면서 죄를 짓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다시, 다시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인도하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맞춰서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나태했던 것을 다시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바울이 그랬으면 여러분은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나 어떤 그런 것이 강할까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만큼 육신이 그렇게 만만하게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 자신을 너무 자신하고는 안 됩니다. 늘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는 이 표현이 이 성막을 짓고 또 옷을 짓고 그렇게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나오시지요.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만 일곱 번이 나와요. 1절, 5절, 7절, 21절, 오늘 26절 보세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29절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중간중간이 계속해서 만들다가 또 이야기하고 만들다가 이야기하고 만들다가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만들어져야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저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 것을 그저 물질이 많이 있고 아니면 건강하고 아니면 내게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한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어떤 그것 가운데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꼭 기회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렇게 할 때 구형연합 예배도 그렇고 또 다니엘 기도해도 그렇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는 게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새벽기도 한번 잘 하려고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이 되고 예배를 하나님께 오늘도 하루를 올려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지요. 이걸 가지고 내가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이걸 올려드리고 컨디션이 좋을 때만 이렇게 나오고 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던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주셔야지 하는 그런 율법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고 나타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돼야 돼요. 내가 감사한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사 예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내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져서 중간중간이 순간순간 여호와께서 영준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그래야 돼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의 예전 같으면 그 청신제일교회에 이렇게 있는 청신제일교회에 이렇게 있는 그걸 보고 벌써 당장 내가 가서라도 성격이 말이에요. 내가 가서라도 당장 사가지고 바꾸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 성격이 그래요. 계속 놔두고 봐두고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계속 보는 동안은 사람들이 보고 아예 저걸 저렇게 그냥 놔두고 보고 있구나 하고 교회가 게으르다 이렇게 보겠지요. 내가 조금 알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러면 아예 그쪽은 끊어도 끊어도 되죠. 그죠? 끊어도 되긴 하는데 거기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놔두고 있는데 어쨌든 토요일날 하기로 했어요. 토요일날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성격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자꾸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따라가 보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보고 그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 또 살아가면서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에 애를 보면서 우리 애는 확실히 12개월 넘어서 이제 걷는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평생 걸을 거면 정말 그것이 내가 느껴져요. 느껴지고 그렇게 걷는 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걸 보면서도 사실 또 내가 지금 막상 거기 옆에 있고 같이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같이 있으면서 하니까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하던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다시 보고 싶고 좋고 그래 하지만 내가 거기에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애가 밥 먹을 때 자꾸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그 한 30분간 계속 애를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올 때는 기쁘지만 갈 때는 더 기쁘다 하던 말이 진심으로 내가 마음속에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걸 알란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요. 이게 애가 막 계속 칭글대고 계속 힘들게 하고 계속 그럴 땐 귀찮아요. 그것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아갈 때는 그게 감동적이더라 이 말이 애가 웃는 것도 감동적이고 웃는 것도 감동적이고 요즘은 밥 먹다가 똥 싸는 것도 감동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멀리서 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그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원래는 굉장히 감동적인 일들이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이렇게 미국에 있는 아내가 이제 오는 게 한 달 남았다. 29일 남았다.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기간에 마치 군대에서 군대에 있던 사람 군대에 있는 사람이 군대에 제대할 애들이 마저 며칠 남았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나홀날을 준비하고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못하면 이 시간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러고 내가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만 빨리 그 시간을 빨리 막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하면 그 시간이 좀 허무하고 의미없게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일매일이 매일매일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 그래서 내가 구형연합 예배도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철하 예배도 사실은 지금 오늘 철하 예배가 아니면 3주 동안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자 여러분들은 뭐 이 말씀 들으나 저 말씀 들으나 똑같겠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주일 예배 설거 밖에 지금 3주 동안 꼭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새벽 기도까지 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가슴이 철렁하지요. 그래서 저녁에 또 못하고 이런 분들은 또 새벽에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도 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철하 예배도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하나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주님 앞에 따라가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부품 비품 제방을 마치고 검사하는 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였더라 하는 명하신 대로 순종했더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온다. 성경의 핵심은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의 핵심은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예수님 믿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면 사람들이 마귀가 또 어떻게 쉭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걸 해석하는가 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러 안 나와도 된다. 나와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나 이런 걸 나태하도록 만들고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교회에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본이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면 더 큰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어떻게 뵈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뵈는 건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가지고 내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내 삶에 실제로 야 내가 남편이 정말 속상하고 이런데도 십자가 지라 그랬다. 자식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십자가 지라 그랬다. 직원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왜 이렇게 안될까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십자가 지라 그랬다. 하고 그러면서 적용을 하고 또 그 말썸 가운데에서 또 내가 잘 안되는 걸 순종을 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하는 이 삶이 내가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그러면서 만들어져가고 하나하나 순종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순종되어질 때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러면서 잘 만들어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막에 있는 모든 비품을 만들고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내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 형님이 그랬더라고 제가 이렇게 잠자면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면 야 형님 곧 있으면 평생 자야 될 거를 지금은 지금은 좀 자지 말고 그래 해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날이 오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또 복음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